사실 이 드라마 농부사관학교라는 드라마를 제가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. 농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농업이 요즘에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폰으로도 농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대본에 나와있는 부분도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또 이런 청춘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농부사관학교 대본 보자마자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재밌게 촬영도 했습니다. 저희가 농사, 제가 농사일을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밤도 따보고 벼도 배보고 했었지만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. 그런 새롭고 재밌는 부분을 아리따운 두 배우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.